공병호TV 그런 쇼 그만하시죠 여기서 그런 쇼는 대통령이 부랴부랴 만든 부산 일자리 창출 그런 모임에 마스크를 모두 다 쓰고 참석한 그런 일자리 창출 이벤트였습니다 그 이벤트를 보는 순간 저는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실력이 비해 오래갔다 운도 좋았고 국민들도 잘 쏘아 넘어갔다 그러나 모두를 영원히 쏘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질문은 권력 어떻게 몰락하는가 사람은 본래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권력자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마치 바늘기에 낙타를 집어넣는 것처럼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청와대로 들어간 권력자마다 교만의 듯 자만의 듯에 걸려서 비틀거리다가 퇴임과 함께 감옥으로 가는 일이 일상적인 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3월 3일자 중앙일보에는 최대 위기 맞은 문재인 정권이란 이름으로 고현곤 논술시장의 칼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역대 정권의 부침을 쭉 보아온 논술시장의 눈으로 차분하게 현재 문정권이 찬 위기의 실상과 또 그런 실상에 대한 한국인들의 느낌 이런 부분을 잘 담아냈습니다 다음 질문은 논술실장의 주장입니다 고현곤 논술시장 말합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억지와 궤변으로 자기편 감수하기에 급급했다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 여건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을 밀어붙였다 오만과 독수는 전체주의를 떠올리게 했다 국민은 다시 몸수리 쳤다 전 대통령들의 일방통행이 오브랩됐다 정부 간판만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을 뿐 국민을 대하는 사고의 틀은 똑같았다 우린 왜 대통령 보기 이다지도 없는가라는 탄식이 국민들 사이에 절로 나왔다 다시 국민 마음속에 우라가 차곡차곡 쌓였다 이미 그때부터 국민들의 마음은 문 대통령과 문전권과 이별을 고했습니다 3대 악법을 통과시키고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그들이 외칠 때 그래도 국민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건 아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집권 세력이 그들 스스로 우리가 이겼다고 외칠 때 마치 정점인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부터 문정권의 급속한 추락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집권청 내부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물었을 것입니다 고형근 논술실장 말합니다 공거롭게도 이때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광우병, 세월호처럼 코로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조국 사태보다 100배, 10배 폭발력이 강하다 이건 아주 과소평가한 겁니다 1만 배, 100만 배 강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지금 코로나19는 죽고 사는 문제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권의 최대 위기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시진핑 중국 수석의 방한에 매달렸다 속사정이야 어찌됐건 우물쭈물 눈치 보다가 중국 입국을 막지 못했다 골든타임을 놓쳤고 코로나로 대참사를 키웠다 대통령의 소망대로 중국과 한국은 한 몸이 됐다 그 대가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전 세계가 혐오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 되어버렸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을 향해 나는 당신을 경멸한다는 그런 수준을 훨씬 넘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과 아이들의 건강 때문에 전정 건강해야 하는 가장이라면 새벽녘에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에 들어선 사람이라면 과연 그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우리나라가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런 지경까지 도달했을까 그런 한탄을 하고 피눈물 흐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고형곤 논설실장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대처는 국민 보호보다 정권익과 정치적 계산을 우선으로 하는 듯하다 이 와중에도 코로나 사태의 책임을 떠넘기 위한 프레임 짜기에 여념이 없다 중국 써온 한국인 때문이라고 자국민 발등을 찍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이 중국 대통령이냐 하는 말이 나돌고 대통령 탄핵 청원이 140만 명을 넘었었다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별일 없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국민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 대통령과 집권층을 향한 경멸과 분노는 그냥 단순히 경멸과 분노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타오르는 불길처럼 거대한 분노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정치공작 성격이 물신 풍기는 일들을 진행하는 집권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집권세력 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큰 사건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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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